송윤이 형! 우리한테 노동시키고! 송윤이 형! 너 왔어? 힘들어 죽겠잖아요! 야, 뭐 나물만 따면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비를 주고 왔어! 뭐야, 이게 다 뭐야? 나물! 엄나물! 뭐야? 당풍나물 방풍, 방풍 똑같은 거 좋아, 좋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표고버섯이나 이런 거를 좀 받으러 가자 김치 자, 됐어, 됐어 오, 면 만들었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어 지금 메인이 있어 너도 메인 하고 싶잖아 이거, 이거 두 중 지켜 이거, 저, 솥도 좀 닦고 다 너를 원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롤스 해야? 나 이따 말이 안 주기만 해 어 오, 잘한다, 동기 근데 그거 잘 싸워 올려야 된다? 너 안 해봤지? 해봤어 해봤어? 널 믿을게, 내가 나도 솔직히 야, 저기 카스린지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냐 그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너 여기서 이상한 잡니라는 거보다 이거 메인 하나하는 게 좋잖아 It's Showtime! Showtime 오, 야,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부장난을 하니? 야, 이거 쟤 여기로 오면 안 된다? 저거...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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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혁아 아, 그러지, 깨끗이 닦아 말 시키지 마 자, 잠깐 티타임 정도 가져도 괜찮잖아? 그렇죠 한 잔 해 놀다 가자 그래, 나 너무 쉬워 솔직히 일만 시키겠지, 뭐 내 머리 보여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때? 나 어때? 왠지 나보단 나을 거 같아 약간 어패류 같아요 형한테 씨 어패류라니 어? 항상 전화 왔는데 네 풍선 좀 기다려가지고 우와,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손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와 이게 낙지 젖이에요? 와,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낙지 젖 쥬작나물, 장아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여줘 먹여달라고?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매워 먹어봐 맛있죠? 하나 와우 아 밥 좀 달라고 오, 오, 왔어? 오, 오, 왔어? 낙지는? 낙지 있어 낙지 있어? 응 주셨어 주셨어? 아저씨가 아, 거의 다 됐는데 미동도 없네 마법 와, 이거 될 것 같은데 아우, 씨 안 해 아우, 씨 안 해 으아 야,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으아! 야야야야야 와 와 얘만 죽임 돼? 응, 얘가 마지막이야 아, 통케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야 야, 부탁이야 죽지마 동혁아,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너 응 나 이거 잘하는데 탑을 잘 쌓아야 해, 다시 쌓아야 해 그래, 바비야 너가 도와주라 나 이거 잘해 아, 눈부야 되게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땐 형 너무 안 돼, 불에 붙어야지 올리지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좋았어 지금 열어봐, 문 열어봐 낙지 어디 있어, 낙지 와우 이거 뭐야? 와우 미안해, 낙지야 잘 익어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어우, 맛있어 어우, 야, 이거야 그치 어우,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 너무 맛있어 와우 이겼어? 응 어우, 나 맛있어, 나 맛있어, 맛있어? 빨리 떠야 돼, 이거 금방 쫓아버려 야, 시간이 없네 굉장히 뜨겁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미안하다 야, 야, 동현아 빨리 도와줘 국물, 너는 국물 떠, 국물 국물을 살려야 돼, 국물 아, 제대로 들어왔구나, 야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장갑 끼고 좋은 생각이야 야, 그래, 장갑 하나, 둘, 셋 뭐, 뭐, 뭐 여기 그냥 Spot 여기 들어오면 돼, 여기 들어오면 돼 멍칭니다 г-이거 다 올라온다, 개, 개 다 올라온다 개 개, 개 ainda 개ite 개 cru 막아, 막아 개, 개, 개 개 Kong 오우, 해 비p 껴 비p 잘 시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려! 여기다 여기다 하나, 둘, 셋 개од 개 영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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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인 디싱 칼국수를 잘 찍어주세요 야 맛있겠다 와 와 이거 이걸 찍어주셔야 돼요 해먹어봐 해 맛있어 막 해 나물도 먹어봐 나물 먹어봐 맛이 없어 이거 맛있겠다 형 명의 나물 아니야 다들 많이 배가 고팠구나 단면은 맛있다 응 단면은 죽었다 지금 여기서 맛없는 거 하나도 없어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진득해 와 이건은 바뀌어서 그네 빨리 먹고 저녁 준비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윤형 새끼 맞다니까 그러니까 밥 하다가 하루가 간다 사실 새끼 먹으면 하루가 가는 거야 정말 많이네 진짜 아침 방문은 걸리기 싫다 진짜 아침 방문은 걸리기 싫다 진짜 아침 방문은 걸리기 싫다 선생님 선생님 찐하기, 찐하기, 찐하기 우호호호호 우아 우아 아, 누가 아,mons시 아, 여기 키가 작아졌네 야 빨리 가 아하 아하 이지 아 여기로 바로 여기 수능 대신을ck래 했나? 연속 수술을 했어요 그거 맞다 금렛 나왔어요 있잖아 이거 멤버들만 타코 먹었어요 방금rade 한 거 같아 십 gjordi가 없어요? 닝스팀 닝스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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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